내 이름 로규 아닙니다 이 땅이 어떤 지옥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내겠다는 다짐하는 게까지 왔습니다 지금 난민 심사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원래는 두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 그때까지 옥하고 지내야 됨까? 잘 버티셔야죠 쥐가 먹혔으면 뭐 기억 안 나 니가 도적질한 그 돈 우리 어머니 죽은 몸뚱이 팔아 팔아서 받은 돈이다 그 말이다 너도 앞으로 겨울이 더 춥겠다 우리 엄마도 겨울에 가셨는데 내 딸 위태로운 아이입니다 단단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쪽처럼 똑같이 위태로운 사람만이고 워녀 한 번 더 울어 우리 엄마도 겨울에 가고 워녀 워녀 근데 이런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거가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가 우리 그가 그의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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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그는 그가 그가 그 그가